금주 시사저널이 송년호거든요 송년호에 쓴 제 칼럼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사저널에 1년 8개월 동안 격주로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송년호 칼럼이 마지막 칼럼이에요 연재가 이걸로 끝났고요 연재는 끝났지만 앞으로 간간히 시사저널에는 미술 관련된 칼럼을 쓸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사저널에 썼던 글들은 대개는 특정 전시를 제가 정한 어떤 주제하고 결합시켜서 풀어내는 리뷰이자 칼럼이었죠 근데 이번 마지막 글은 어떤 전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마지막 원고는 제가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생각, 예술관을 다루는 칼럼이에요 마지막 칼럼이 됐던 제 예술관에 대한 생각은 언제 또 보려고 했냐면 제가 매달 한번 토요일날 사람들이랑 모여서 전시를 보는 토요회라는 명칭의 전시 모임을 하는데요 12월달 모임이 관악구에 있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광흥창역에서 서광대교를 지나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서광대교로 넘어가는 자전거 위에서 이 마지막 칼럼에 대한 아이디어의 초안이 다 떠올랐습니다 몸을 움직이게 되면 생각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 마지막 칼럼은 옛날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을 하는데 더 오래, 지금 같은 12월달이었어요 12월달 신대방동에 굉장히 큰 코끼리 인형이 놓여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걸 그냥 무심히 지나갔죠 근데 몇몇 사람들 그리고 저는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엾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엾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경험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가 낼 어떤 책의 서문에 인용했습니다 그 책이 사물 판독기예요 이 사물 판독기라는 책은 한겨레21이라는 주간지에 격주로 2년 동안 연재했던 사물복이라는 연재물을 묶은 책이거든요 그 사물복이라는 연재물의 시작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물에서도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물에서도 어떤 영감이나 성찰을 줄 수 있다 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게 사물복이 연재의 시작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뒷시양의 작품 파운틴 있잖아요 남자 소변기의 용도는 분명하죠 남자가 서서 소변을 본 게 남자 소변기예요 하지만 거기서 뒷시양은 파운틴 엄밀히 말하는 분수인데 분수라는 새로운 어떤 발상을 가지고 얘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일반 사물을 예술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발상의 연장선에서 사물복이 연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전업 미술평론가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 대상으로 삼는 건 대부분 예술품입니다 근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술하고 비예술 예를 들어서 사물, 일반 사물하고 대등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가장 흔한 게 예술을 표방하지만 범작, 평범한 수준의 작업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고 이건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예술이 아닌데, 비예술계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나 사람의 말인데 아주 대단히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이럴 경우 지금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술이 무엇일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제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상시적인 관심사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여러 예술정의론이 있어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론이 있어요 모방론, 무엇을 모방하는 게 예술이다? 아니면 어떤 형식을 갖춘 것이 예술이다? 이걸 형식론이라고 그러고 표현론,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각가지가 있는데 현대 영미 미학에서 주장하는 예술정의론 가운데 예술제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정의인데 작품이 후적건 좋았건 예술계, 미술계, 음악계, 영화계 여기서 나온 결과물은 예술로 친다 그러니까 이게 후졌다 좋았다라는 것은 나중문제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깔끔한 정의인 건 맞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술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 용어를 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예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 느끼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술이 일상의 평범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는 데는 큰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만한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감정과행 상태의 어떤 문구들이 홍보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도 그것을 예술적 감동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과행 상태의 표현이 정치나 경제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여태 다른 전문 분야하고 예술을 가르는 여러 차별적인 기준점 중에 하나다 라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예술 혹은 예술품 혹은 예술가는 모두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술적인 예술적 이건 형용사예요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예술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술계 바깥에 있는 여러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비범한 감동을 주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다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컴퓨터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 이것도 대단히 예술적인 결과물이죠 분야로 봤을 때는 IT 정보통신기술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는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빌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해온 여러 가지 행보로 봤을 때는 예술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애플하고 스티프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상품들은 일단 집어치우고 예를 들어서 비예술업계 그냥 아주 평범한 어떤 사람들이 내놓는 결과물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주저없이 와 이거 완전히 예술이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때 말하는 와 이거 예술이네 그 예술은 현용사죠 엄밀히 말하면 예술적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예술계에서 이런 예술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은 정치판에서도 볼 수 있고 교육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술하고 현실을 뒤섞지 않습니다 보통 예술하고 현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술이 현실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 미술 전문가로 초대 손님이라고 보통 그러셨죠 초대돼서 고정 출연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출연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번 고정 출연이 확정이 되면 보통은 석달 넉달 길기에는 6개월 정도 보통 가거든요 근데 딱 한번 2011년도 SBS 라디오에 고정 출연 제안을 받아서 출연을 했다가 2회 만에 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 4월이었는데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그 해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큰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는 동일본대지진 이란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죠 당시 제가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일본 쓰라미 사건하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호쿠사이라는 우키오의 목판화가의 작품을 대등하게 비교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당대 일본인이 자연재해에서 겪은 실화를 기록한 진경산수라는 점에서 둘이 똑같고 호쿠사이 작품이나 일본재해 현장을 찍은 보도사진이나 똑같다 이 얘기죠 그리고 호쿠사이의 파도라는 목판화는 미술관에서 네모난 프레임으로 우리가 감상을 하지만 일본 쓰나미 현장의 보도사진은 집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라는 네모난 사각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똑같고 둘 다 스펙트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쓰나미 현장을 찍은 보도사진을 보고 감상한다는 말은 감히 못 쓰죠 이게 어떤 비극의 현장이니까 하지만 이런 비극의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약간 스펙트클로스 보는 건 사실 있잖아요 아무튼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저는 그 다음 해부터 출연을 못 했습니다 짜린 거죠 아무튼 방송 관계자나 아니면 청취자들이 생각하는 예술관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어떤 마음의 안정을 주는 예술관하고 미술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관하고의 차이가 이만큼 컸던 거예요 제 경험담으로 글을 마무리 했는데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포트폴리오를 보내와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작품의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범작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좋은 꿈이죠 또 반면에 미대생인데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미술에 대한 뜻이 전혀 없이 머리가 딱 비어있는 미대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가서 약간 농담 삼아서 미대생의 의미가 미술에 관심 없는 대학생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저는 미술가를 꿈꾸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건 아니면 미술을 전공하고 있지만 미술의 뜻을 잃은 사람이건 혹은 미술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감동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 예술가, 예술품이란 명사에 집착하지 말고 예술적인 것이란 건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라고 예술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술적이라는 것은 꼭 예술계에만 있지 않거든요 적어도 예술적인 것의 한 속성은 남들이 우욱 따라가서 보는 무엇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대 그래서 우르르 따라가서 보는 이런 인습 이런 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 전시, 블록버스터 공연, 블록버스터 영화 뭐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그걸 꼭 봐야만 된다라거나 물론 블록버스터 영화, 공연, 전시 가운데 좋은 작품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감동을 받기로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미술 혹은 예술이 어떤 발전 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나왔는지의 지형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얘기 나오니까 좀 지루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참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많이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주 좋은 예술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은 소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이 많아